음악 천년의 금서 김진명 세움 출판사 2005년 12월 24일 초판 41세 먼저 지은희 김진명 작가를 살펴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시대의 유명 대중작가이지요.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나 외국어대학 법학과를 졸업해 개인사업을 했으나 실패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첫 작품으로 1993년에 당시 1차 북핵위기 속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표현했는데 400만부 이상 팔리는 밀년셀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름 없던 신인 작가가 단숨에 초대형 작가로 등장한 우리 문단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지요. 그의 작품의 화두는 역사와 정치입니다. 역사와 정치의 눈으로 시대의 쟁점이 되는 문제를 통찰해서 기발한 착상과 치밀한 구성으로 박진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매력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천년의 금서가 바로 그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래서 김진명이구나 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기술을 연구하던 30대 초반의 역유소 김지민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 모습이 특이합니다. 자신이 집 서재에서 빨간 비닐녹근을 엮어 목에 걸고 그 끝을 책장에 꽂혀있는 중국의 사서삼경 전집류에 칭칭 감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목을 천장에 맨 게 아니고 책에 맺어 죽은 것이지요. 아무튼 사인은 부검을 거쳐 공식적으로 자살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젊은 형사반장과 죽은 김교수의 절친이자 핵융합발전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이정서 박사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타살이 분명하다는 심증을 갖게 됩니다. 우선 아무리 본인이 의지에 따른 자살이더라도 질식상태에서 목에 손톱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죽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목을 묶은 녹근이 매듭 방식이 김교수가 평소 묶던 방식과 다르고 무엇보다 자살할 동기를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김교수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죽은 김교수가 또 다른 절친 한은원 교수가 진행하던 역사기록의 천문학적 진실이라는 연구를 비밀리에 도왔고 한은원 교수가 중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연구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5천년 한국 역사 중 단군신화로 희미하게 그려진 3천년의 고대사를 복원해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획기적인 연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정서 박사는 역사의 진실과 한은원 교수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에서 먼저 그는 한 교수와 교류하던 친한파 역사학자 시에어 교수를 만나 한 교수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러나 시 교수는 실제로 위장한 중국 공산당 간부로 한 교수가 갑자기 떠났다며 그녀의 행방을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정서 교수는 그녀가 한국의 고대사 기록을 구하기 위해 이동했으리라고 짐작대는 길을 쫓아 먼 지방의 산골마을과 베이징의 인민도서관 또 사회과학원까지 샅샅이 옳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왜곡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본산이지요. 그러나 이 박사는 한국 고대사 관련 자료를 감추려는 중국 당 간부들로부터 위험인물로 지켜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 돌연 한 교수가 나타납니다. 그 후 둘은 한 교수가 조사한 자료를 챙겨 중국을 출국하려다가 시에어 교수 일당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나사 요인 경호국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을 건 역사 탐사에서 돌아온 한은원 교수 그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국명은 고조선이 아니라 한이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물론 심의위원들과 참석한 국내 주류사학자들은 강한 거부감과 함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주류사학계가 위서로 치부하고 있는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일직선에서 장관을 연출하는 현상이 기원전 1733년에 실제로 일어났음을 천문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합니다. 이런 현상은 600여 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위서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공자가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는 시경과 중국에서 어렵게 구한 잠브론이라는 책자에 쓰여있는 한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자 완고하던 주류사학자들도 하나둘 눈을 감고 경청하기 시작했고 좌중에 찬성과 공감의 울림이 퍼져갑니다. 끝으로 책을 읽고 난 감상입니다. 이 책은 한시성을 가진 여교수가 자신의 성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또 우리나라의 이름이 왜 한인지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해 결국에는 우리 고대사의 뿌리를 새롭게 찾는 탐사연구를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이란 탐사추적소설은 값어치 있는 고대 유물이나 보물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처럼 역사자료를 주제로 하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역사자료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성이 약하고 그 값어치가 쉽게 와닿지 않아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주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은 중국정부라는 거대 권력의 방해와 감시 속에서 극적 긴장과 반전을 섞어 속도감 있게 전개함으로써 멈추지 않고 단숨을 읽게 만듭니다. 지은이 이런 작가적 능력도 능력이지만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 주제가 역사를 두고 버리는 역사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주제로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지민 교수가 책장에 꽂혀있는 많은 책 가운데 유독 사서삼경에 목을 맨 모습으로 암살당했다는 설정입니다. 사서삼경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유학의 경전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나선 사람이 다른 책도 아닌 사서삼경에 목을 메어 죽었다? 그 이유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사서삼경을 그만큼 아끼고 존중해서였을까요? 또는 그녀를 암살한 범인이 사서삼경이 익숙한 사람이거나 사서삼경이 상징하는 유학이 우리의 정체성을 갉아먹었던 측면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은원 교수가 한 말들을 발췌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모하사상에 빠진 유학자들은 조선의 강역이 압록강을 놓으면 중국에 대한 불병이라 불경이라 생각해 관련 사료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뼈대는 일본인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에게 역사학을 배운 이병도 박사는 해방이 되자 서울대학교에 자리를 잡고 많은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자연히 일본의 식민사관이 우리나라 역사의 대통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도 박사는 죽기 전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미 그때는 제자들이 대집단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들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승이 노망이 들었다며 오히려 그를 매도하고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땅의 역사를 찌그러뜨리고 간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역사는 거기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세웁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는 것이야말로 자손을 보존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한교수의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소설 속에서 한교수가 얘기하듯 우리나라의 옛 이름이 조선 이전의 한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따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교수의 말들이 조금 직설적이기는 하지만 속이 후련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습니다. 김진명 작가가 책의 첫머리에서 이 책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감정과 일맥상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는 한인의 이것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진명 작가가 말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그 몫은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역사가 아닐까요? 둘째로는 세 명의 주인공들이 직업이 모두 다르고 결과적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목숨까지 잃고 얻은 유일한 성과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복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역사전쟁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를 지키려면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럼에도 일반 국민 모두가 자신이 직업에 관계없이 역사의 진실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소속에서 주인공들을 위기에서 구한 것은 국제기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시야를 넓혀 국제적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 홀로 독해 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의 역사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울리며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사를 세계사 속에서 균형감 있게 자리매김하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